평소에 궁금했던 과학적 상식을 영어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과학적 상식도 키우고 또 궁금증도 해소하고 영어로도 말할 수 있게 되는 정말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 전체를 읽어보고 뜻도 알아보고 실감나게 읽어보면서 말로 할 수 있는 연습까지 하겠습니다. 뜻을 살펴볼게요. 왜 우리는 belly button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belly button 하면 belly는 배에요. 배에 있는 button, button 모양으로 생겼죠. button 모양으로 생긴 거 뭘까요? 배꼽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Tommy butt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ttt 미국식 영어에서는 t 발음을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꿔주거나 여기에서는 꿀꺽 삼키는 발음처럼 들려요. 그래서 belly button 해도 되지만 belly button, button 해서 button 하고 삼키는 듯한 느낌으로 발음해주면 또 미국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belly button, Tommy button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또 navels라고도 있습니다. every living being every 모든 living 살아있는 being 것, 그러니까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모든 생명체는 하고 뒤에서 영어를 설명해 줍니다. that grew inside a mother grew, grow, 자라다 라는 말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grew, 자랐던, 어디에서? inside, 안쪽에서, a mother, 엄마 뱃속, 엄마 안쪽에서 자랐던, 자랐던, 우리는 이제 벌써 태어났으니까 이제 grew라는 과거를 쓴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자랐던 모든 살아있는 것, 생명체는 as a belly button, 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배꼽을 가지고 있답니다. it, it, once led to a tube it, 그것은 그래서 영어는 다시 한 번 말할 때 이렇게 대명사를 써요. it, 그것은 once 한 번에, 한 번은, 아니면 한때는 그래서 once led, lead라는 누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그래서 lead, 어디로 거기에 과거형이에요. 어디로, 이제 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봅시다. it, once led, 어디로 이끌어갔어요? to a tube tube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tube 쪽으로 뭐를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뭐를 이끌어갔는데 또 설명해주는 말은 뒤에서 해줍니다. 영어는 that brought the baby food and drink from the mother that brought brought도 과거예요. 여기 지금 과거형으로 쓰였죠? bring, brought, brought bring, 가지고 오다 라는 뜻이에요. 가져다 줬어요. the baby한테 food and drink 음식하고 이렇게 drink는 마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마실 것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과 마실 것을 from the mother 엄마로부터 엄마에게서 가져다주는 그 튜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튜브 쪽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after birth birth, birth birth day 할 때 우리 birth day는 무슨 말이에요? 태어난 날 그래서 탄생일 birth는 그러면 태어난 거예요. 탄생 탄신 뭐 이렇게 그치? 탄생한 날 우리가 태어난 태어난 after 그 이후에 the tube는 어떤 튜브이냐면 또 영어는 뒤에서 이렇게 연결해줘요. 튜브이냐면 that connected connect 하면 연결된 거예요. 어디? the mother and baby 엄마와 아기를 연결해줬던 그 튜브가 it's no longer 더 이상은 needed 필요가 no 없었어요. no longer 하면 더 이상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었어요. it shrivers up it sh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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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rivel shrivel shrivels up shrivel 쭈글글하게 쪼그라든 거예요. 이건 쭈글쭈글하게 쭈러들어가지고 and leaves leave 어디에 남아있어요. a scar 뭐 어떤 상처로 남아있는 게 바로 your belly button 그렇게 상처처럼 모양이 남아있는 게 바로 당신의 뭐예요? belly button입니다. 우리의 배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주는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배꼽은 엄마와 아기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 아기를 연결해주는 튜브 탯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탯줄을 연결해주는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다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after birth 태어나면서는 우리가 입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 싹둑 하고 자른답니다. 그래서 그 자르는 모양이 some belly buttons are inies 어떤 some 어떤 belly buttons are inies in 안쪽으로 쏙 들어간 모양이고 그리고 some are outies 어떤 것들은 어떤 거는 또 out 바뀌죠. 그래서 바깥으로 톡 튀어나온 모양이에요. 이건 이제 태추를 자를 때 길이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태추를 좀 짧게 잘랐어요. 그러면 뱃속으로 쏙 들어간 inies 가 되겠고 그리고 태추를 조금 길게 잘랐어요. 그러면 밖으로 조금 튀어나온 모양의 outies 가 될 거예요. 그래서 another name for belly buttons is navels. another 또 다른 하나를 말해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인데 for belly buttons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하나는 navels. 발음이 navel 여기 shrivel 하고 끝에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shrivels shrivels 쪼그라드는 거 있었죠? shrivels shrivels 그리고 끝에 발음이 비슷해요. 스펠링이 똑같죠? navels shrivels navels 라고 또 다른 이름을 부른답니다. spelly button tummy button navels 가 되겠죠? 다음 Dolphins have a belly button that looks like a cross Dolphin 이 돌고래들은 이제 belly button 이 있는데요 하고 영어는 키워드를 먼저 말을 해줘요. belly button 가지고 있는데 그 belly 버튼을 설명해주는 말을 이렇게 that 하면서 뒤에서 연결해서 설명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문법 용어로는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나중에 영문법을 배울 때 자세히 배우면 이제 이런 문장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뜻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belly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 아 크로스 모양이래요. 크로스는 뭐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건널목이나 이런 데다 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 십자가 like 처럼 look 보여요. look 보이는데 십자가 처럼 보이는 belly 버튼을 가지고 있대요. dogs and cats belly buttons look like a straight line on their tummies. dog과 cats의 belly 버튼은 어떻대요? look like 같은 표현이에요. 뭐뭐로 처럼 보여요. a straight line straight 하면 아주 쭉 뻗은 거예요. 곧장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 하면 직선 이에요. 직선 처럼 보여요. on their tummies 아까 belly 처럼 배 배 위에 직선 처럼 보입니다. chimpanzees have belly buttons that look like ours 침팬지 침팬지는 belly 버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냐면 they look like 뭐처럼 보여요? ours 하면 우리의 것 our belly buttons 가 될 거예요. 우리의 것 우리는 사람 입니다. 침팬지는 침팬지의 belly 버튼은 우리 사람 것 과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사람 것 과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실감나게 읽으려면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편안한 그런 내용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딩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한 3번 정도씩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어디에서 끊어서 읽는지 뜻을 지금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따라 읽고 3번씩 계속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우리도 이제 나중에는 이 글을 글의 내용을 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Why do I have a belly button? Why do I have a belly button? Why do I have a belly button? Every living being that grew inside a mother has a belly button. Every living being that grew inside a mother has a belly button. Every living being that grew inside a mother has a belly button. It once led to a tube that brought the baby food and drink from the mother. It once lasts to a tube that brought the baby food and drink from the mother. It once lasts to a tube that brought the baby food and drink from the mother. After birth, the tube that connects the mother and baby is no longer needed. After birth, the tube that connects the mother and baby is no longer needed. After birth, the tube that connects the mother and baby is no longer needed. It shrivers up and leaves a scar your belly batten. It shrivers up and leaves a scar your belly batten. It shrivers up and leaves a scar your belly batten. Some belly buttons atis Some are aukeys Some belly button sienis Some are aukeys Some belly button sienis Some are aukeys Another name for belly button is navels Another name for bellybuttons is navels. Dolphins have a bellybutton that looks like a cross. Dolphins have a bellybutton that looks like a cross. Dolphins have a bellybutton that looks like a cross. Dog and cat's bellybuttons look like a straight line on their tummies. Dog and cat's bellybuttons look like a straight line on their tummies. Chimpanzees have bellybuttons that look like ours. 이렇게 따라해보고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I have a bellybutton? Every living being that grew inside a mother has a bellybutton. It once led to a tooth that brought the baby food and drink from the mother. After birth, the tooth that connects the mother and baby is no longer needed. It shrivers up and leaves a scar, your bellybutton. Some bellybuttons are inis. Some are outis. Another name for bellybuttons is navels. Dolphins have a bellybutton that looks like a cross. Dog and cat's bellybutton look like a straight line on their tummies. Chimpanzees have bellybuttons that look like ours. 이렇게 과학적 상식도 늘리고 영어도 또 자연스럽게 더 말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책을 함께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Hastings surrounded by a bellybutton that looks like a 360 dieneutica. Like one cell communist. typing in the bodybutton is ouvished. Venture for the bellybutton.